블러셔 딱 하나 뭐 사지?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 너무 좋아 보이고 탱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고급진 느낌의 가을 뮤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로션을 발라줄 건데 로션은 제가 벌써 거의 이만큼이나 다 쓴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사용해줄게요. 이 로션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로션 추천드립니다. 선크림은 이것도 코보 시카 카밍 선세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일단 이것도 진짜 촉촉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겹 한 번 더 스킨케어처럼 그냥 쭉쭉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정 선크림이라 저같이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 며칠 전까지 피부 좁쌀 파티였거든요. 아직 여기 살짝 좁쌀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조금 이 좁쌀들이 잡혔어요. 피지 조절제를 먹었거든요. 선크림까지 다 발라줬고 립밤을 좀 바르고 화장을 시작할게요. 에뛰드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제가 요즘 피지 조절제를 먹다 보니까 입술이 엄청 건조해졌거든요. 원래 이게 너무 꾸덕해서 사실 엄청 좋아하지 않았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지니까 아예 이렇게 진짜 꾸덕한 립밤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번 여름에는 파데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바로 요거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루미매트 파운데이션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 쿠션은 요거 바로 네이밍 제로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요걸 제가 시딩을 받고 태국 여행 갈 때 그냥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국에서 막 발랐었는데 진짜 딱 피부에 붙어가지고 매트하게 유지가 오래오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꽤 괜찮았다. 요거 한번 오늘 써볼게요. 네이밍 일단 여러분 요게 조금 매트한 쿠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완전 촉촉한 로션에 완전 촉촉한 선크림까지 발라놔서 아마 요 매트 쿠션이 잘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바닥 이렇게 좀 덜어내고 펴발라주겠습니다. 퍼프에 내용물이 되게 많이 묻어나서 손바닥에 덜어냈는데도 이 퍼프에서 계속 내용물이 나와요. 그래서 바르기 전에 퍼프에 있는 내용물을 잘 덜어내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쪽 양 조절 조금 실패해가지고 되게 많이 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여러 번 두드려서 제대로 밀착시켜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되게 광이 돌죠? 매트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스를 워낙 촉촉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광이 도는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커버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이밍 신상 쿠션을 한번 발라봤는데요. 처음에 바를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양 조절 부분만 주의하시면 이렇게 피부 표현 어떤가요? 지속력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금방 무너질 거라고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피부를 다 해줬습니다. 바르기가 쉽고 편한 쿠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양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어쨌든 피부 표현이나 여러 가지 지속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여름에 쓰기 딱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광나는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지만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꼭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인데 그래서 파우더는 이거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를 써주겠습니다. 사실 그냥 투명 파우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더 커버가 되는 게 확실히 피부가 더 뭔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다크서클도 막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하기는 두꺼워지고 싫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여기 눈 밑도 한 번 이 팩트로 해주면 이렇게 커버가 된 느낌도 들면서 뽀송해지는 효과. 굳이 눈 밑에까지 컨실러를 한 번 더 안 발라도 돼요. 그리고 여기 얼굴 외곽 있죠? 코, 여기 입 주변도 이렇게 이렇게 팔자 이렇게 다 해주면 파우더 처리 끝.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파우더 하나 사실 거면 이거 어바웃톤 굉장히 좋다. 추천. 이번 여름 그냥 얘로 뽕 뽑으려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쓰는 아이브로우를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서 지금 쟁여놓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를 뜯어서 그냥 써줄게요. 이건 3,000원짜리 다이소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2호 애쉬 브라운입니다. 아치형으로 그릴 땐 항상 여기 앞을 밑에서 위로 딱 그 라인을 잡아놔야 돼. 딱 봐도 색감이 되게 자연스럽죠? 제가 다이소에 가서 얘를 사려고 봤는데 이 2호가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다른 다이소를 갔더니 이 2호가 몇 개 있길래 바로 한 3개 정도 더 쟁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브로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요즘 빼먹지 않는 단계가 이것도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드롭빛 컬러즈 커버핏 컨실러 펜슬 2호 내추럴 베이지 더샘에서 만든 다이소 컨실러 펜슬인데 이거 진짜 만능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아. 아치를 좀 더 또렷하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예전에 그 남았던 눈썹 문신 흔적까지 이걸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러면 눈썹이 정말 깔끔해져요. 여러분 눈썹 문신은 정말 잘하는 곳 가서 모양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나는 아치형이 더 사실 잘 어울렸는데 일자로 해버리면 그게 정말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이 일자 눈썹 흔적을 가려줍니다. 끝! 눈썹을 다 그려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쓰는 섀도우 팔레트 두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거 피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2호 모어덴 코랄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 1호 피치 플레인 이것도 진짜 예뻐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눈에 발라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메이크업이.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다 하면 이 팔레트 써주는 것 같아요. 이 피의 코랄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코랄인데 막 엄청 채도 높고 막 쨍한 느낌의 코랄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의 색감들이고 이게 피치 컬러도 있고 이런 핑크, 뮤트한 브라운 색깔까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만 가득 모아져 있어서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이 밑에 글리터들도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으네 애교살에 쓰기 좋으네 눈두덩이에 쓰기 좋으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두 팔레트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저 어떤 걸로 메이크업할까요, 오늘?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쓴 게 그래도 이 피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제가 맨날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피치 컬러랑 핑크 컬러 이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로 써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피치 느낌도 좋고 핑크 느낌도 좋은데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섞어버려요. 그럼 또 예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냥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주고 뒤로도 살짝 트이게 이게 브러쉬는 여러분 에크멀 브러쉬인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눈 밑도 살짝만 쓸어줄게요. 방금 베이스로 쓴 핑크를 손에 한 번 묻혀서 애교살에 이렇게 색감을 좀 더 진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야 애교살에도 색감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애교살 눈 밑 부분이 좀 칙칙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좀 생긴 색감으로 딱 애교살 부위만 칠해줘도 훨씬 아이 메이크업이 예뻐 보입니다. 이 음영 컬러가 진짜 예쁜데 쌍꺼풀 쪽에 음영을 넣어줘요. 이 음영 컬러가 요즘 제 최애 음영 컬러입니다. 그냥 쌍꺼풀 라인에만 발라도 너무 눈이 칙칙해지지도 않고 딱 그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는 느낌? 이 음영 컬러로 이번에는 삼각존 써줄게요. 이렇게 여기 뒤쪽만 살짝 음영, 그림자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맞다 여러분, 잔머리 정리하는데 요즘 잘 쓰고 있는 거, 이거. 갑분 추천. 쏘내추럴 픽스 카라.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광고 보고 그 나르카 거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향도 강하고 살짝 쓰기 어려웠는데 이거는 진짜 편해요.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만약에 헤어 마스카라 하나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 쏘내추럴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 저는 잔머리가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눌러주기도 하고 여기 귀 옆에 이 잔머리 있죠? 이거 한 번 이걸로만 쓸어줘도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똥손인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셀프네일을 원래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셀프네일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네일샵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손톱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손톱이 너무 얇아지기도 했고 이 손톱 큐티클 라인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 저는 이제 셀프네일을 그래서 끊고 네일샵 가서 네일을 하려고요. 근데 제가 뷰러를 하면 이 앞에가 잘 안 찝혀요, 가끔. 그래서 이걸로 앞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찝어주고 여러분 마스카라 저는 이거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살살살살 이 정도로 빼줄게요. 완벽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이따가 또 그 붓펜 라이너로 깔끔하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거울 보면서 대충 대칭 맞춰서 라인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돌고 돌아 마스카라는 약간 에뛰드인 것 같은데 전에 쓰던 게 좀 굳어서 이제 가닥 속눈썹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샀어요. 요즘 메이크업하는 영상 보면 속눈썹을 엄청 많이들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눈썹 붙이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연습도 해보고. 근데 붙이면 예쁘긴 진짜 예쁜데 저는 밖에서 보니까 살짝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신경이 좀 쓰이는? 물론 제가 아직 초보라서 그런 거겠지만 이게 그냥 내 속눈썹으로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가닥 속눈썹 잡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사면 돼요.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쪽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스카라를 발라준다. 마스카라를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바르면 이상하게 뭉치니까 적당한 양을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한 번에 깔끔하게 잡을 필요도 없는 게 다시 잡아주면 또 잘 붙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면 끝. 아이라인은 이거 키스미. 제가 좋아하는 키스미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키스미가 발색력이 진짜 또렷해서 좋아요. 이렇게 라인을 한 번 그냥 또렷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러분 요즘 연애 남아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초반에 안 보다가 그 싱가포르 가는 부분이 막 재밌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만 보는데도 너무 재밌어. 약간 제가 연애 세포가 다 죽었었는데 설렘을 좀 느꼈어요. 그 제형이랑 지원 나올 때 너무 설레가지고 애교살 하기 전에 눈두덩이 글리터 한 번 올려줄게요. 글리터는 이 끝에 있는 오렌지 글리터거든요. 아주 살짝 톡톡해가지고 눈두덩이 이렇게 톡톡톡. 오우 예뻐. 일단 컨실러 펜슬을 먼저 발라줄 건데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3호 IC.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고 생각보다 더 잘 안 굳어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이렇게 웃으면 없던 애교살도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딱 맞춰서 영역을 되게 좁게 잡아야 돼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퍼지듯 여기 눈 밑에 여기가 그림자를 따로 안 그려도 그림자처럼 되게 여기는 채워주면 안 되고요. 딱 위까지만 컨실러로 채워줍니다. 바로 그냥 애교살이 생겨버렸죠? 그 다음에 글리터를 발라줄 거거든요. 근데 글리터를 바르기 전에 삼각존을 먼저 채워줄 겁니다. 쇼츠로 추천드렸던 이거 클리오 펜슬 사용을 할지 삐아 거를 쓸지 고민이 되네요. 클리오 거. 이거는 삐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진저번. 이것도 색깔이 꽤 예뻐가지고 저는 오늘 클리오를 써줄게요. 왜냐면 이걸 진짜 잘 써주고 있어가지고 삼각존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눈동자 딱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뒤로 일자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붉으리한 삼각존 완성입니다. 눈동자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뒤로 일자로 쭉쭉쭉쭉쭉. 그 삼각존 라이너라고 하는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저한텐 좀 다 진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눈이 더 답답해지는 느낌인데 이 클리오 립 펜슬은 색감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보단 진짜 딱 자연스럽게 뒤트임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해요. 앞트임 느낌으로 여기 살짝 그려줘서 붉은 색감도 넣어주고 여러분 애교살 글리터는 여기 있는 글리터를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이게 약간 피치 쉬머 글리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교살에 발랐을 때 적당히 너무 밝지 않으면서 피치피치한 색감이 올라와서 예뻐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글리터 진짜 예뻐. 미쳤다. 글리터 바른 쪽 안 바른 쪽 생기 가득한 이 피치피치 너무 예쁘죠? 그리고 삼각존을 미리 발라놔야 약간 더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교살 글리터를 먼저 하고 삼각존을 그리면 뭔가 삼각존이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인데 삼각존을 먼저 그려주고 이 애교살 글리터를 올리면 이 애교살이 더 부각돼서 더 눈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는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조금 단계를 더 추가하자면 이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아주 살짝만 진짜 살짝 이거 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해야 돼, 샥. 여기도 샥. 그 다음에 여기 쌍꺼풀 라인도 있죠? 아이라인 길이까지 자연스럽게 연장 해서 그려주고 작은 포인트지만 확실히 조금은 더 달라요. 여러분 블러셔도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 뭘 바를까? 제 인생 블러셔 등극한 시문 제가 태국 가서도 얘만 썼어요. 이 소프트한 핑크 컬러 너무 예쁘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매드 피치 무드 믹스 크림 블러셔 누드 플러쉬 이것도 제가 퍼프로 요즘 발라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럼 얘를 한번 일단 살짝 발라보고 위에 얘를 깔아보자. 광대 위주로 좀 색감을 얹어줄게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누디 베이지 느낌? 비즈온 이 베이스를 망치지도 않으면서 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오늘 메이크업이랑 찰떡인 색감이야, 정말. 이렇게 눈 밑 위주로 해서 색감을 넣어주고 있어요. 요즘 아주 좋아하는 블러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문은 브러쉬 4장. 너무 편하고 이렇게 슉 해가지고 정말 막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더 바르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쓸어주기만. 콧망울 살짝 쓸어주고 턱도 발라주고 블러셔 딱 하나 뭐 사지?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 블러셔를 발라줘가지고 이렇게 더 광이 도는데 저는 어차피 하이라이터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 광은 파우더로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꼭꼭 눌러서 블러셔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눈 밑 한번 더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번에 클리오에서 여러분 말랑 반죽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걸 써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 한번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제 하이라이터 추구미는 뭔가 정말 내 피부에 타고난 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좀 진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데 한번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형 자체는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촤르르하고 자연스럽고 살짝 화이트한 느낌도 나는데 제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내 피부 광 같은 느낌 눈썹 뼈 뭔가 촉촉한 느낌이 나는 펄감 제가 요즘 하이라이터 즐겨 바르는 부위가 딱 이 부분이거든요. 광대랑 눈 밑 사이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도 딱 여기가 광이 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면서 얼굴 때깔이 좋아 보이는 쓸어바르면 베이스 벗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볼게요. 말랑 반죽 발라준 부분이고 여긴 안 발라준 부분이거든요. 차이 보이시나요? 피부 반지르르한 광이 나 여러분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광이 진짜 너무 이쁘다. 여러분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 너무 좋아 보이고 탱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망의 립을 발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발라놓은 이 립밤을 좀 지워주고 발라줄게요. 이거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를 솜에 묻혀가지고 빡빡 문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질이 좀 불어났는데 그거를 제거해줍니다. 립 펜슬은 제가 원래 인생 립 펜슬 있잖아요.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실만한 제 인생템인 삶은 베이지고요. 하트 퍼센트는 어떻게 이렇게 색감을 뽑았지? 너무 완벽한 색감이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이거 신상 컬러도 샀거든요. 6호 바닐라 코랄. 살짝 더 채도 있고 색감이 강한 피치 컬러인데 오늘 새로 산 걸 써보고 싶어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아주 얇아가지고 펜슬이 입술 라인을 진짜 섬세하게 딱히 줬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 여기 있죠? 여기 꼬리를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해요. 끝을 딱 잡아서 가지가 내려집니다. 이제 이렇게 스머지. 지금 오버립 해준 거 너무 예쁘고 바로 틴트 발라줄게요. 바로 클리오 신상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왔어요. 13호 코숏 진주 코랄. 진짜 라이트하고 흰기 섞인 이 컬러감. 완전 봄라 컬러. 15호 그루밍 피치오팔. 이거는 살짝 더 차분해진 코랄 컬러인데 둘 다 너무 이뻐 봐야 해서 가지고 왔고 또 이 틴트도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헤라 센슈얼 피팅 클로우 틴트 456호 클루리스. 이것도 제가 스토리에 올렸더니 발색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클루리스는 좀 더 핑크끼가 들어간 핑크 베이지? 어쨌든 이걸 바로 발라볼게요. 13호 코숏 진주 코랄. 이런 느낌. 생각보다 더 오렌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냥 흰기 좀 섞인 맑은 오렌지. 환타 느낌. 그래서 좀 라이트한 오렌지 틴트를 찾으셨던 분들께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저도 무난하게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립 펜슬을 다시 발라주고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립 펜슬을 왜 발라? 막 그랬는데 이제는 립 펜슬을 안 바르면 틴트를 발라도 안 예뻐 보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진하네. 차분한 코랄 느낌? 이렇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주황주황한 느낌이 강해요. 색감 자체는 사실 막 특별한 색감 같진 않고 좀 무난한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헤라 클루리스를 발라보겠습니다. 헤라 클루리스는 살몬 베이지를 사용해줄게요. 아 근데 진짜 살몬 베이지 너무 예쁘다. 이거 헤라 클루리스 발라볼게요. 이게 누디한 핑크 베이지? 입술에 착 붙는 그런 제형이네요. 저는 너무 극움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오렌지 오렌지한 색감이 너무 오렌지 오렌지하니까 완전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헤라 클루리스가 색감이 제일 마음에 든다. 제 컬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이 틴트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오늘 메이크업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립도 마음에 들고 아이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애교살, 눈썹 다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평소에 요즘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있고 저랑 비슷한 톤이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